영화의 90% 이상이 두 집에서 벌어지니까요 저랑 프로덕션 디자이너한테는 되게 큰 즐거운 도전이었죠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부잣집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제가 있었고요 인물들의 동선 같은 게 중요해서 그 디자인을 많이 요구를 했었죠 이렇게 해달라고 미술감독님한테 드러운 물을 거기다 부어서 아니, 드러운 물이 아니지 흙탕물을 부어서 찍은 거죠 근데 뭐 보기에는 되게 드러운 물처럼 보이지만 배우들을 위해서 되게 깨끗한 물을 머드팩 재료를 써서 했어요 비오는 로드 무비처럼 찍고 싶었죠 부잣집에서 가난한 동네까지 그 인물들이 그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건데 그게 점점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느낌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노우 피어센과 옥자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이 시퀀스는 이 시퀀스는 이 시퀀스는 하지만 이 시퀀스는 그 시퀀스는 이 시퀀스는 이 시퀀스는 저는 이 시퀀스는 더욱 어렸을 때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타잖아요 그때 작은 초점이 모이면서 그때 그 종이가 탈 때 어떤 쾌감 같은 그런 좀 집중력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예상을 깨트려야지 아니면 관객들을 놀래킬 거야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시나리오를 쓰진 않는데 이게 좀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이고요 또 인물들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인물들이 보면은 부잣집 사람들도 전형적인 그런 예를 들어 탐욕스러운 부자들로 묘사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정확한 악당은 없어요 영화에 진짜 악당은 없는데 악당은 없는데 끝에 가면 되게 무서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 되게 슬픈 부분인데 누가 착하고 누가 악당인지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또 뒤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I think in large part it's due to the characters in this film with the rich family you don't really see them as the conventional greedy malicious villains you often see on screen there are really no villains in this film but even even then the film ends with this huge disaster and I think we can ask the question of why why does why does a film end that way without these villains and I think that's a sad part of this film and because the characters it's very ambiguous to tell who's nice and who's the bad guy who's the good guy I think that's why the film becomes is more unpredictable you